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 취임 이후에 여러분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죠. 옆에 바람을 넣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 건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섰을 겁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시간과 자원 에너지 열정이 상당 부분 여러분들 엑스포 유치에 투자가 됐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119대 29가 결정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냥 부득의 소치로 돌리기에는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복귀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뭘 고치셔야 되는지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사슬이 아마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조선 중앙 뭐 다른 그런 신문들은 다 정치 용산의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지 대충 다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동화만 여러분들 전국을 찌르는 그런 지적을 했네요. 119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선도 다 꼬리를 내리고 중앙도 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크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역들인 겁니다. 이 최태원 회장은 민간위원회 위원장이고 대한상위 회장이니까 그냥 요청하니까 정치권의 요청을 재벌 회장들이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이게 또 부합이 될 거고 현 정부하고 여러분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청와대 내에서 가장 크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시장을 지냈던 장승민실 겁니다. 장승민 씨 지금 직함이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네요. 아마 이 양반이 많은 부분을 의견을 개진하고 이끌었을 겁니다. 박형준 씨가 부산시장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씨 한덕수 씨는 크게 관여가 안 됐을 것이고 민간에서는 최태원 회장 청와대에서는 장승민 씨 그다음에 이런 부산시 차원에서는 박형준 씨가 이렇게 관여가 안 됐겠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에 대패를 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번 일을 승사하는 데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에너지하고 열정하고 돈을 가장 많이 투입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한덕수 씨를 빼고 사람일 겁니다. 아주 큰 표차로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19대 29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로보선 굉장히 이렇게 참사에 해당할 정도로 대패입니다. 대패.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참사를 여러분들 불러일으킨 사건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했으니까 내치치고 뭐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는 것 빼고 한미관계를 공고했다 한미관계라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가면 공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미관계가 정상을 찾으면 한일관계도 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아일보 사슬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유치원의 출범 이어 민간 대표단은 지구의 495바퀴를 도는 거리를 움직이면서 182개 비하이 회원국 정상국과 고위 관계자들 만났다. 재벌 회장들도 촌음을 다투게 이런 시간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뭡니까 이 유치전에 투입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19대 29에 표차하는 아쉬움과 허탈감을 넘어서 민망하기까지 한 결과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조선일보는 재도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알아서 기는 거죠. 정부 관계자들은 대역정극이 가능할 것이다. 해볼 만한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모든 것은 제 부족의 소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한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특정 국가의 엑스포 유치를 참성하는 쪽이 다 결판이 났을 건데 정보력이 여러분들 국가도 다 있고 대기업들도 다 있을 건데 삼성 정도면 벌써 다 알았겠죠. 이렇게 참패할 거라는 이야기.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패 참사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참사입니다. 내가 패배한 사람들을 심하게 나무라거나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재벌 회장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지난 9월에 여러분들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주역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되지도 않을 이야기입니다. 벌써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훨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준비를 했고 돈을 갖고 있는데 유치 캠페인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희망적인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전략을 짜고 이행을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판단은 냉정해야 되고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이것을 뒷받침해야 될 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책임으로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이야기예요. 119대 29가 여러분들 나올 정도까지 국민들 함께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초접전이 여러분 예상된다. 그 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원 회장들의 시간이나 대통령 시간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낭비를 해도 되냐 이야기예요. 일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판세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부에 차마 그대로 보고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될 때문이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은 벌써 다 파악을 했을 건데 그냥 쇠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탈리 그다음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한지가 대부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오일머니 물량 공세를 뒤늦게 유치하기 전에 전 정부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벗어난 집권이고 결과적으로 외교력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고 2035년 엑스포 재도전을 외치기에 앞서서 이번 유치전의 실패 과정부터 철저히 복귀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사고나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것을 철두철막이란 복귀를 해가지고 뭘 고쳐야 될지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모든 걸 다 두리뭉실하게 덮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부정선거가 9번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일인데 두리뭉실 다 덮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을 복귀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야기죠 윤 정부 안에서 3번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4번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그다음 나라가 끝장이 나는데 그 여러분들 일어난 것을 착하게 정직하게 파악해서 분석해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노력합니까 한동훈이가 노력합니까 윤석열이가 노력합니까 김기현이 노력합니까 한놈도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를 사람이 하나를 하는 걸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매사를 접근했으니까 이렇게 119대 29로 참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 선거를 정직하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다 덮지 않습니까 2035년도 여러분 다 덮고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 으쌰 으쌰 이렇게 해서 돈 쓰고 그렇게 해서 또 난리법석을 찍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이 사는데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뭔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와신 상담하는 그런 태도로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개인 삶에서도 이치인데 수많은 사람 여러분들 운명이 관련된 국가의 사안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대충대충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나라의 외관은 많이 성장했지만 정신세계는 진짜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119대 29의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무엇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낭비하고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기업의 회장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합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송두리째 다 도매값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좀 야무지게 하자 이야기 제 이야기 제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야무지고 다부지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야무짐과 다부짐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라 일에서도 야무지게 좀 다부지게 일을 처리하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